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은 얘가 여기로 가야 돼? 그럼 보내줘요, 현 씨. 그리고 두 개짜리도 있는데요? 이게 뭐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이게 아니잖아. 얘를 여기로 가야 돼? 여기서부터는 안 깬 겁니다. 처음이에요. 처음부터 안 깬 거야. 아까 저기까지 깼으니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잠깐 이거 아니야. 가운데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. 여기 연어가 없는데? 연어. 연어가 두 개가 있어. 연어를 위로 올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. 연어가 이쪽 끝에 한 개. 이렇게 사마구가 이쪽에 가운데에 브로콜리 계란. 그렇다면 레몬이 이거네. 이거 뭐해? 김밥이 저기 이게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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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거밖에 안 돼? 이게 뭐... 이게 무슨 뜻이지? 이게 뭐야 이게? 어? 아니 이게 뭐야? 아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어? 뭐야? 아 잘못 꽂았어 아이씨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꽂는 거 같은데 짠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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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또는 하나 있어요 이게... 준서가 이거 하고 얘가 일본인가? 아니야 얘가 일본이면 안되는데 어렵다 니가 일본이에요 혹시? 그 얜 어떻게 해 아닌데 아닌데 얘가 일본인가? 뭐가 일본이에요 혹시? 뭐가 이러냐? 얜 어떻게 얜 어떻게 두고 얘가 여기 같은데 너가 일본인가? 일본 일본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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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이 여기 올라가면 얘가 집어지니까 안 돼. 그러면 얘가 1번이 되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1번이 어떻게 갖고 와나.